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우리 어서와 한국 사리는 처음이지로 계속 우리 특집으로 찾아뵙고 있는데 자 오늘도 저희가 한국 사리하고 계신 외국인분들 모셨는데 본인 소개해주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 사리 4글자 어스트리아에서 온 무야키취입니다 무야키취! 확실히 훨씬 잘한다 맞아요 이주, 이주 선배 이주 선배 이주 선배구나 살다 커요 아 근데 일단 어제 진짜 어제 어제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또 퍼를 또 골 넣었죠 아 골 넣었어요 쉬운 면을 했어요 감사합니다 기분은 어땠어요? I think to score a goal this is like a special feeling That's why I also do it this sport That's why I don't want to quit 저희 또 다음 분 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사리 2년 6개월 차 스페인의 성은 알레산드로라고 알렉산드로 어떻게 할지 말투가 이렇게 어떤 일을 혹시 하는지 여쭈어도 될까요? 한국에서 무용수로 화동을 갖겠습니다 무용수? 발레리노 발레리노 맞습니다 발레리노 맞습니다 발레리노 맞습니다 우리 인사 안녕하세요 아 근데 우리 또 반가운 얼굴 있잖아요 어 안녕하세요 한국 사리 5년 된 스페인 남자 장민입니다 예 5년이다 그렇구나 5년 스페인 오늘 어쩐 일로 이렇게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스페인 친구 오늘 스페인 친구 올 거라고 얘기 들어서 바로 왔어요 너무 궁금해서 네 근데 사실 알렉산드로 만나본 적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스페인 인사 때 그때 처음 만났고 인사하고 얘기했어요 아니 장민 씨가 한국어가 많이 늘었네요 진짜 근데 이제는 언어를 해야 돼요 결혼을 하셨거든요 대도도 많이 바뀌었어요 요즘 뭔가 책임감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혼자였는데 이제 마누라까지 있어서 마누라 책임 책임질 일이 생겼어요 마누라라고 잘 아세요 마누라라고 하는 게 좋아요 이제 아 그쵸 두 둘이서는 이렇게 정갑이 이렇게 생각할 때는 멋쟁이 분들 또 나오셨으니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우리 충남 아산의 아들이에요 어제 또 한 골 넣은 무야키치 선수의 어떤 한국 사례를 하고 있을지 함께 보시죠 잘생겼어요 와 잘생겼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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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사리 사글 이루자 아우스트리아에서 어 온무야입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어머니 오 1위 1위 찍고 싶은데 필립한데 실례인데 사실 필립 두 필립 두 필립 두 롱인데 본인이 신고만 하고 오 전인권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이게 좀 락커 아니에요? 지금 비주얼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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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rious 아니 몰빅 필립 primary 필립 필립 선생님! 선생님! 지금 이 친구가 왔어요 제가 생각하고 싶어요 우선 선수 같지 않아요? 무슨 음악 가시는 분이나 예술가! 예술인 분이고 이런 식으로 예술가 같아 아 분위기가 있어요 누구 누구? 오시로 둘이 주울비 walked in 붓 스마트 이렇게 manifest 허벡 trying to head out 의지구나 의지구나 덕후야, 이태현 콜러스 덕후예요 네호꺼야 힘내 힘이 상큼한 것 같다. 힘이 상큼한 것 같다. 힘이 상큼한 것 같다. 나이스, 나이스. 그가 고생하셨어. 네. 힘이 상큼한 것 같다. 안녕하세요. 에이, 브로. 나이스, 체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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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요, 브로. 감사합니다. 힘이 상큼한 것 같다. 힘이 상큼해져. 힘이 상큼한 것 같다. 아직 이거 이런 게. 길립을 제일 좋아하는 한국어에요. 힘이 상큼한 것 같다. 이거 한국 사전자입니다. 어떻게 지내야 성 can you? 這 convers차 Laimie. 이게 태цій어 dit nani.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진짜 어떻게 자, 케이터를 줄 theological cleansing. 어떻게 가르쳐준다, 이주 선배? 어떻게 해, 지민이? 한국어 같이 하는 거 보기 좋다. 이 책을 가져올게요. 그리고 잘 읽을게요. 자, 가자! 쑥 한번 나갔습니다. 날씨도 좋고. 마스크 단단히 차고.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선생님. 지금 가능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한국어 자체, 한국어 자체, 다 준비해야 할 것 같아요. 아, 이제 주문은 자신감이 붙어서. it's all it.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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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회 회? 회 회 Sashimi 회 회 Sashimi from Japan 회 Korea Korea 나는 회 림 좋아요 나는 회 림 좋아요 You like 회? Yeah But you don't know it yet, bro. You didn't try it. Yeah, but it looked good. And then you'd be like, 야, 회 를 처음 먹는 날이에요. Yeah, it was the first time I ate Do you have raw fish in Austria? Raw fish? Yeah, in Austria they don't have raw fish, you know. So it was for me very interesting and I was excited for this, you know. I wanted to try it. 두 사람한테는 역사적인 날이에요. Hey, maybe here they have. What do you think?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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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리... 아... 기회에 두고 나기가 쉽지 않을까? 실전이야, 실전. 삼, 제로, 사, 호. 전세는 어떤 걸로 하세요? 몰랐어. 아, 선생님, 나왔겠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구탕이랑 회코스에 있는 집이거든요? 그렇지 않죠. 아구탕이랑 회코스에 있는 집이거든요? 나는 회사를 좋아해요. 나는 회사를 좋아해요. 네? 나는 회사 좋아해요. 회 좋아하세요? 아, 회 좋아하세요? 네. 아, 그럼 지금 악마와 회사 옆으로 회코스에 있는 집이거든요? 2인분이 되죠? 1인분, 2인분 이렇게 하면 돼요? 1인분, 2인분. 아, 2인분이라는 게 어렵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 이거 어렵다. 음식 이름 기대하고 있는데 1인분, 2인분 이렇게 물어보니까 약간 못 먹는 거야. 아니, 2인분 아니잖아요. 1인분, 2인분 이렇게 하면 돼요? 2인분? What do you think? I think maybe how many? 오, 잘했어, 잘했어. 교회? 교회. 예, 예. 두 개, 두 개. 아, 눈치. 아, 주문 성공이야. 일단 주문 성공. 아. In Austria, we are, like, we're getting used to, like, to cook things and to fry things and to bake things and everything, you know? 예. 긴장되지, 그치, 그치. This is also Korean culture? How do you say this? Comebe. Comebe. You know what this is? This wasabi, huh? Wasabi. I think this is garlic, huh? Manel. Could be. Manel. But they don't know what they did with this. Do you think this is Manel? 지금 한국 사리를 보고 있는 중인데 느낌은 이제 처음 한국에 온 친구들이. 정말 그냥 어서 왔다. 진짜.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I have a Korean word now. 아, this. 그것은 왜예요? What does it mean? What is this? 어머니. 네. 어머니. 네. 네. 그것은 뭐예요? 네요? 락드라고 그런 건데요. 락드라고. 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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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입니다. 아뇨. 마늘, 아니고요. 파머리. 파머비. 파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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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얘도 파거든요? 소스? 아니 이게 초장 소스인데요 이 소식이.. 초장이요 초장 고추장에 초.. 시초 넣은 거에요 근데 얘도 파거든요 이게 뭐.. 이게 좀 도톰한 머리.. 설명을 해주시긴 하는데 설명을 해주면 해줄수록 이게 어려워져요 에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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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피쉬 네, 디스? 저요, 홀로벌에서 그거요, 여기다 놓고 헤라 같이 드시는 건데 얘를.. 한참.. 저분도 설명하면서 얘가 내 말 못 알아듣는 거 아는데 하고 있고 아, your name 이것은 뭐예요? 좀 difficult,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분에 가면 이거 뭐야? 이렇게 뭐야? What is this? 뭐야? repeat after me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아! 아! 아, your name 이건 뭐야? 유즈, 유즈 오케이, 그럼 이건 뭐네요? 이게요? 걔는 된장이랑 소스? 예, 예, 된장 소스인데요 아, 너무 친절하세요 네, 네, 네 그러므로 설명도 해주시고 조금 많이 까요, 다 해줘야 돼요 아, 미치 미치 이 참기름 좌우 회 찍어두시는 거예요 회 회를 여기, 여기에 조개 세 군데서 이렇게 세 군데서 으으으으으으으으으 흠 Thank you 이 위에 가져다. 그리고 다음에 가져다. 가장 좋은 합리는? 이번엔 모자와 함께 모자와 함께 모자와 함께 모자와 함께 모자와 함께 모자와 함께 저희 집은 코스윗이라서 끓으면 넣어서 드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걸까요? 아, 여기 코스를 이렇게 넣어. 와... 오, 규복지수! 오... 잘합니다. It looks like a mushroom. Is this the fish? This... You eat it like this? I think you put it inside and then you boil it. No, I don't think so. 끓으면, 끓으면... 넣어서 드시는 거구나? 회사님 다 설명하고 가셨는데... 못 알았던... This should go inside here. Like this? I don't think so. I don't think so. It's so hard to get. Oh! No, it drops in the corner. And now I should maybe take this a little bit? Oh, it's so hard to get. Oh, it's so hard to get. Oh, it's so hard to get. Yeah, 입으로 들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이 먹물기 봐. numero 2 점이 polishing 비벼나 PD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어머 에허허 이야.. 타이밍 절묘했네. 어머! 어머,essie! 오늘 어머님 열일 하시네요 거기서 그냥 계신 게 아니라 옆 눈으로 계속 이렇게 보고 계신 거야 혹시 뭐 또 궁금한 게 있나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뭐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나올 거예요 코스면은 야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해가 나오나요? 해가 나와요? This is no 생선, this is monster This will attack you 베물이라고? 베물? 어렵지 좀 It looks so funny Okay so, but how should I do, Bro?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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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ill take it like this Maybe ask, 어머니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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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 얘요? 이렇게 이렇게 볶이면 된다 슬픔 없이 생겨난 넌 센데 우리 한국 사람도 못 먹는 사람 많아 저거는 호불호 완전 갈리잖아 궁금해 이거 과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아 It's like biting on my brain You start You start 괜찮나보다 괜찮나봐요 You like it? Yeah, for me it's nice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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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 it good? 뭐야? I don't know, I think it has some lemon, lemon taste I think that's why I like it I think that's why I like i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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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st don't tell me what it is, bro If I know what it is, then I will not I li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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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회가 나오는 거야 I like it I like it It's a little jazz It's like it's a classic I like it 이게 이시가리요 이시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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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다리 도다리 이시가리 아 얘는 쥬치야 쥬치야 쥬치야? 이가리 도가리 쥬가장이요 쥬가장 맛있게 드세요 이시가리 진짜 첫 회입니다 인생 첫 회예요 그치 그치 진짜 회예요 으으 첫 회 아무것도 안 찍고 찍어야 되는데 뭐야 왜 찍고 이시가리 내 컨설턴트 그치 하이 하이잉 그치 이시가리 그치 아 그치 도당 교환이라고 엔짐 요거 아 진짜 나 Everything has a bad taste, smell. 아, 그렇지. 초장을 찍어야지. 이야, 막장해도 좋죠. 오호, 그렇지. 음, this is good. You can eat this. It's not, it's salty too, huh? This is good with this one? 음, try it. This one is the best, this one is the best. 이야, 필립. 선배 잘 뒀어요. 찾았어, 찾았어, 기업을 찾았어. 이번 한 slide is now ready. And he's the only room in the audience for a complete finish. Good? Good. Oh, very good. Very good. Very good? You're getting hungry when you see this? 예. I'm always hungry. Hey maybe we call to the guys now, about the dinner. I'll try to call him, yeah. Let's see. Put more. 오세요. 안녕하세요. Hanbin. 현빈? 어떻게 해주세요, 현빈? 필리핀 무야 무야키치 맛있어 맛있어? 삼계탕, 현빈? 삼계탕? 삼계탕을 한다고? 네, 아티카고 네, 아티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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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즌이 시작되었지요? 네, 이 시즌이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저는 건강한 음식을 먹기 위해 팀의 스피릿과 팀의 스피릿을 얻고 싶어요. 시즌 앞두고 동료들 몸보신 시켜줄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유롭다. Hey, bro! Hey, bro! Hey, bro! Nice! Adieu! There is the mark, bro! 혹시 그전에도 재래시장 가봤어요? No, no. It was the first time also with Philip together. We needed the ingredients and I think it was the best to find it there in the traditional market. Hey, bro, look how far this is. Like, it's crazy big. Yeah, really. Hey, maybe let's take this so we are safe. Oh, it's nice that it's like here, you know? Yeah. Everybody can use it. Yeah, it's really. Korea, they have been so good with this. Yeah, it's really. Korea, they have been so good with this. Yeah, after the coronavirus. Hey, it really looks... Like, everything. Like I thought, you know, like fresh vegetables and these fruits and everything. Yeah. Oh, 맛있어 보여. Yeah. Yeah. Strawberries look delicious, bro. In Sweden, we don't have so much different on the food market like it is here. Yeah. And you have only vegetable fruits in Austria and that's it, you know? Yeah. Here is everything. I think whatever you are searching for you can find it, you know? Yeah. I'm so happy. Is this a pancake? No, no. It's a pancake. It looks delicious. Oh, it looks delicious. Welcome. Hello. 안녕하세요. 제일 맛있죠. 따끈따끈하고. 아 맛있겠다.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다. 뜨겁지, 뜨겁지. 아 호떡에 뭐 들어가있죠? 블랙슈거 and cinnamon and some nuts. 아, 인사이드. 아, 또 호떡. 블랙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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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thought it's Nutella 인사이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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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is this? 오. 하하하하. 아, 그쵸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음식 뭐 해 먹을 거예요? 우리는 축구입니다 축구 우리는 축구입니다 축구? 아, 축구 선수요? 콩칸 삼계탕? 아, 삼계탕이요? 괜찮나? 같이 같이 그러면 진생, 코리안 진생 인생 건강 많이 건강 너무너무 건강 같이 몇 개요? 한 명씩 한 명씩 괜찮아요 인삼 이번에는 본 뼈 본 본 본 얼마예요? 아 10,400원 11,400원 아 10,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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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까이주세요 아 가까이주세요 아 오랜만에 나오네요 가까이주세요 다른 말을 어렵게 했는데 가까이주세요 완벽해요 라자님 가까이주세요 아 11,400원 10,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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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원 앞에 9천 원? 9천 원? 예. 9천 원? 예, 9천 원. 오케이, 9천 원. 괜찮아? 예, 괜찮아. 아, 예, 괜찮아. 오, 오케이, 오케이. 잘 배웠네. 아, 잘 배웠다. 굿 네고시에이터.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서비스. 서비스. 두 개 다 같이, 같이. 아, 서비스. 시장은 이런 게 참 재미있어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what do we need? 다고기? 다고기, we need ginkgo 경 발효. It's like kind of nuts, you know? 해산물. 해산물. 해산물, 예. 얼마예요? 2천 원. 2천 원. 아, 2천 원. 오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모니. 네. 진짜 시장에서 잠꼬면 한국말 많이 들어요. 예, 예. Because you need... Right, right. Right, right. 오케이, 오케이. 까까초에요. 까까초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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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내줍니다. 그리고 사용하여 고유, 고유, 고유가 더 심히 닭고해. 아주 강한 사람. 그럼 다음, 가자. 고맙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항상. 저는 잘 식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한국 음식을 할것이 좋았어요. 저는 10의 10입니다. 아, 뭐야 기치가 메인 셰프 아, 뭐야 아, 뭐야? 예, 네 미уска 고마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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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하하하 하아 하아 하하하 하하하 1,5만 원씩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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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깨끗하게 씻으면 되는데 1,5만 원씩 넣어 1,5만 원씩 넣어 근데 뿌리가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다 버리는 거 좋아하면 깨끗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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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스타떼, 아로마 . Next time Just clean Just clean and outside Just clean inside I didn't know I thought it's like ginger, you know We cut it with slices and then you put And you just need to wash it Yeah All the nutrients are in the roots In the roots Yeah, you just And I drool them away Yeah What is with the roots? I don't know, that's it I don't know, that's it You should cook it, wake it 정말 단순한 거예요, 그거 음식에다가 나무 넣는 거 Never put wood in my food Always under the food Yeah 숲의 맛 숲의 맛 저거 이렇게 씻어서 넣었어야 되는 건데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그렇지, 저렇게 씻어야 돼 아, 깨끗하게 멋있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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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야, 이거 저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So, this is, this is OK 괜찮아, 괜찮아 멋있어 원래 저게, 그 배 갈라가지고 넣어야 되지 않아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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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까지는 힘드니까 이렇게 동굴 내서 Bro it's ringing 네 open 안녕하세요 클립 아 오셨다 One song Excuse me? When you sing one song then you come inside What are you doing? 문 열어줘 뭐야 어려워 잘 들었네 왜 문을 안 열어줘? 누리 앵클리 누리 앵클리 누리 앵클리 빨래에 들어가야 돼 동해물과 내로 아 얘 개국자네 나를 곱살 바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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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now you get food 하하하하 아 아 한국에서는 제일 친한 친구들 그리고 저와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함께 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친구는 그리고 저와 함께 하는 친구들 저와 함께 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는 친구들 에이, 클리! 뭐야? 오, 헤이로! 뭐지? 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헤브로우 기프트, 기프트 왜 이렇게 휴지 이건 휴지지 우리는 집들이 선물로 휴지 이런 거 많이 사가잖아요 어때요? 이탈리아나, 스페인은? 휴지 절대 안 가 아, 휴지는 안 돼요? 휴지 안 줘, 근데 원래 와인 한 병 주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아, 예, 그렇죠 한국이 제일 싸게 먹기예요 제일 싸게, 제일 쓸모있어 근데 쓸모는 맞아, 쓸모는 최고지 집들이 한 다섯 번만 하면 1년 치 휴지 다 와요 좋아, 좋아 제가 삶에 너무 많이 소일러 피는 없었어요 예 뭐야, 집 좋아 집 좋아 집 좋아 집 좋아 집 좋아 땡큐, 고마워 뭐야, 스멜 베르 베르 굿 여기 있었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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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이드, 인사이드 이제 넣어 해상물 주세요 삼계통 삼계통 숲 오! 닭지 하이 좋았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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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랑 안 돼? 하하하하하하 This one 아... 이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응 헤이! 뭐야? 뭐야? look, look, look! 아! 넌 넌 넌 넌 에 브로...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I don't care You don't care 와, we'll take this with this 아,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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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 핸드 물고기 하하하하하 터치 걸어가 먹었을때 이거 먹었 этому 오! 차로 가고 20분도 나갈라 그랬어요 괜찮아요 먹물 놀고 이뻐요 괜찮아 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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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뭐야 뭐야 오케이 아니 샤워 샤워 저 뭐 많이 사망했지도 않네 뭐야 겁쟁이네 샤워 고 샤워 굿 굿 괜찮아? 괜찮은 거야? 응 아니 괜찮아 어? They told us it should be closed 브로코모니 So hot 오 말티나 또 드라마 게임 뭐 할까? 게임 뭐 할까? 네? 게임은 뭐 할까? 게임이야? PSP 하는 오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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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선물이네요 선물 광고 광고 오 땡큐 웹컴 환빈이 환빈이 제이선이 이거 이거 오 강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Because Because you're wrong 록 땡큐 땡큐 록 땡큐 록 Now change however you want change 게임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이거 파사만 파티야 팬이야 옛날에 이거 할머니들이 입으시던 농사할 때 입으시던 바지가 너무 편합니다 집에 가서 꼭 입고 한 번쯤 자볼 것 같아요 귀여워 원래 팬티만 입고 오셨는데 이거 입고 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 브라우고 뭐 이렇게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냐? 아 그럴싸한데? 동물에도 색깔이 괜찮은데? 아 제대로 준비했구만 응 레그 오 블랙워터 입을 입을 좋아 좋아 아 아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 원 모어 브레인 오케이 에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에이 괜찮아? 괜찮아 좋아 좋아 오 좋아 오 오 브레인 only for feeling because he has no brain ㅋㅋㅋㅋㅋ 원 헤드 뭐야 원 헤드 원 헤드 원 헤드 원 헤드 굿굿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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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링 헤드 트리 아 맛있어 야 맛있겠다 오 에브야 에브야 오 오 굿 야 너 내 brain을 줘 I don't have brain 아 유 헤드 노 헤드 오케이 오케이 끝 빌더라 유니 brain 야 머리 하나씩 줬나? 예 줬어요 괜찮아? 머리 없습니다 진짜? 맛있어 보여요 오 예 잘 먹겠습니다 부야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I will start directly with the brain and then I am over 잘 먹겠습니다 어때요? 모두 이렇게 혀부터 좀 탐색을 하고 먹으니까 맛있는데? 맛있는데? 맛있지? 야 여기 옆에 옆에 고깃집 안 가도 되겠다 야 옆에도 안 가봤는데? me eat 아? 먹었어? 굿? 굿? 괜찮아? 오케이 치어스 건배? 오 진짜 진짜 맛있는데? 응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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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하하하하 브링? 어 야 와 오우 야 이거 맛있다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맛있었나 봐요 근데 다들 참 먹거든요 예 예 I think they really enjoyed it 음 음 음 야 고기 맛있어 야 고기 벨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아 진짜 맛있어 베리 딜리셔스 아 음 매일 굿 뮤직 필립 스타일? 뭐야 스타일? 치킨 원래 다 맛있나 보다 오하 음 음 음 음 음 아 좋다 아 아 아 아 아 어 뭐야 시원해 시원해 음 수프 시원해 수프 시원해 굿? 굿 수프 시원해 굿 아 아 아 아 다 시원하다. 다 시원하다. 이해가 진짜 안 되는 말이야, 중간에. You understand, 시원해? No. It means it's refreshing. It's refreshing when it's hot. Yeah. Next time you drink like hot soup, you go, 시원하다. Or a tea. Tea는 너, 너. 너무 시원하다. 진짜 맛있는데? 응. 얼마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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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원. 9,000원? 20,000원. 20,000원. 20,000원짜리다. 퀄리티해야지. Tomorrow, no football. Open restaurant. Only restaurant. Rich. 그 정도로? 스트럭, 스트럭. 힘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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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 상큼아. 힘내, 상큼아. 힘내, 상큼아. 이거? 꼽. 꼽. 꼽입. 근데 맛있어가지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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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한 34위 정도. 34위? 닭의 질로 승부한 것 같아서. 저는 10위? 무야 등번호를 또 생각했고요. 그만큼 맛도 맛있어가지고. 10위를 선택했습니다. 순위를 좀 따지기에는 정성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게. 맛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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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